지금 촬영을 하고 나서 시간이 딱 비는 것 같아서 로고도 오랜만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로고를 좀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요즘 정말 바쁘다 정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요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지만 벌써 내 믹스텝이 나온 지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면 그리고 이때까지의 많은 반응들을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액자도 달았다 작업실에 참 이게 되게 성취감이 큰 것 같다 이 하나의 작업물이 내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나왔다는 게 정말 보람도 있고 내가 음악을 하는 뭔가 이유를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뭔가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욕심도 생기게 된 것 같다 더 큰 욕심이 이제는 뭐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믹스텝이 되게 좋은 결과로 오늘의 작업물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작업물이 그것을 어려워진 것 같다